자, 이제 가볼까? 이제 학생처럼 보이겠지? 뭐야, 여기 한국, 맞아?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미션을 위해서 여러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어. 니하오. 니하오 워만 이즈 라이원 턴즈 에바. 하이, 렛츠 도 아워 알사인먼트 투게더. 권니지와 이즈 니가다이 심하쇼. 디바이스 세이셔 스네스 신용 딜레이트 따마스니에 수단니에. 그럼 우리까지까지 시작하자. 엥? 아, 이거는 그분이랑 연관이 있어서 저 사야겠다. 야, 나 이런 자료를 좀 찾았는데 이것도 한번 봐봐. 와, 한국어 너무 잘하는데? 응? 이게 뭐지? 같이 놀자고?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? 이제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야지. 뭐야? 야, 너 지금 뭐하고 있어? 너 수사한데? 설마? 너도 플레이 하고 싶은 거지? 응, 맞아, 맞아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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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세계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. 선문대학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